Q. 꿈의 극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휘쏠소리가 저를 너무 설레이게 하네요. 공격 기회를 엿보는 김태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군요. 미니에의 공간. 언제나 적절한 일카이 귀도환. 권도환 아니죠. 귀도관 아니죠. 귀도 아닙니다. 일카이 귀도환. 브렘의 움직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좋은 기회 열릴 수 있습니다. top thermal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펼친 후에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앞두고, 이게 luego 생각되나요? 그래서 이 시각 세계에서 이 опас을Three 맹시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위스와 물이 대신 backed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각 세계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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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